수많은 도시 주변이 밝게 빛을 내는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의 밤은 평양 일대만 환합니다 이런 야간 위성사진은 경제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인 위성사진과 영상을 AI로 분석해 지역의 경제발전 정도를 수채화하는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처럼 인구와 고용 등 경제정보가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국가들이 그 대상입니다 연구진은 유럽 우주국이 무료로 공개하는 인공위성 영상을 토대로 약 6제곱킬로미터 크기로 구역을 나눈 후 건물과 도로, 녹지 등의 정보를 수채화해 북한의 경제발전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연구팀은 경제 제재가 심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북한 경제 상황의 3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경제발전이 평양과 대도시에 더욱 집중돼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커졌습니다 또 달러 수입을 위해 설치한 관광경제 개발 구역에서 건물이 새로 들어서는 등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전통적인 공업과 수출 지역에서는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해 기초 경제 통계가 미비한 네팔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아시아 5개국의 경제 상황도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만든 알고리즘으로 기후변화 혹은 홍수라든지 여러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지역을 빠르게 탐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연구는 카이스트와 서광대, 홍콩과기대 연구팀의 공동 연구 결과물로 경제 개발 수준을 측정하는 AI 모델의 코드는 무료로 공개됩니다 해당 논문은 지난달 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됐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